자 유하유하 유하유하 반갑습니다 유하유하 제가 꼭 플레이스테이션 사면은 꼭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게임을 드디어 드디어 하게 됐네요 지난번에 게임은 스팀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빡빡이 아저씨 크레토스 앉아있네요 오프닝 화면에 난 한지 좀 돼가지고 지난 얘기가 가물가물하니까 보고 가죠 프리비어스 베리어스 어린아이 죽어 우린 쇼핑을 부고 стран한 곳에서 모든 곳에서 천국의 부산의 부산의 부산가 이곳의 부산을 믿는 게 싫다는 일들이 있는 곳에 믿을며 너는 천국이야 그래 맞아 이런 장면이 있었지 맞아 그 머리가 저 사람 머리 들고 다녔잖아 그래서 저 안죽는 녀석이 괴롭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여야 할 수 있겠지 하나의 정신을 죽여야 할 수 있겠지 엄마 크레토스, 이것은 아무것도 없지 열심히 두들겨 폈었는데 엄마 죽이고 진짜 저걸 아들이라고 감싸주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 되게 엄청 짤막하게 만들었네 엄청 짤막하게 만들었다 자 일단 가시죠 난이도 균형 잡힌 약간의 전투를 포함할 스토리 위주의 경험 이건 진짜 이야기만을 원하는 이건 어려운 거고 항상 노말로 했는데 어렵겠지 일단 균형을 원한다로 갈게요 하다가 좀 어려우면 난이도를 바꿔야지 그래픽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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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면 엄청 차가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갈라져있어 피부결도 안 좋고 추워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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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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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냥도 할 줄 알아? 어 좀 큰 것 같다 어 목소리 바뀌었어 좀 컸네 화살 만들어준 거구나 근데 보면은 아들은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아빠 너무 차가운 성격인데 아들은 좀 그래도 F기질이 있네 아빠 너무 T성향이야 얼음인간이야 얼음인간 차가운 그 자체 과연 이번 전투에선 잘할 수 있을지 저번에 못했는데요 엄청 늑대 타고 다니는 건가? 늑대 타고 다니는 건가? 감성은 아빠를 안 닮았는데 말투는 아빠 닮은 것 같다 말이 짧아 말이 짧아 저번에도 많이 맞으면서 했는데 어려우려나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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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만 앞에 애들을 조정하는 거구나 앞에 애들을 조정하는 거구나 아니 이게 카메라 설정 바꾸는 거야? 아 오케이 안 보여가지고 앞에 가리고 있잖아 McCarthy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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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 렐리 렐리 그는 계속 먹으면, 나는 그는 못끼리지 않는다. 알았지? 네. 무슨 소리야?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지역은 멀리지 않는다. 준비되어. 아플레이야? 그것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또 어?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감싸주네 well 으어얽 네모 네모- 이제 죽을때봐 엄마도 대단하네 엄마도 대단하네 무너진다 안보여 안보여 어 뭐 된건가 아빠 상처 다 나왔네 그새 그새 상처가 그러게 말이야 뭐 그럴 순 있지 내 부모가 아직 안돼봐서 모르지만 하이 환장하 지구쟁이 여기구나 한 번도 계시네 저 정도면 문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니? 문이 필요하니? 이쪽에 있으나 봐나 문을 아 쟤네들 밥이야? 애들 밥이었구나 자 이게 기술 쓰는 거고 킬을 연습을 해야 돼 방태 벤트리아스 벤트리아 이게 강공격이고 던지는 거 보여 던졌어 아 이게 끌려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 집이다 집 집 지키는 애도 있었네 아 다친 거야? 아 다친 거야? 아닌가? 어디야? 어디야? 아직 안 돼? 네 come on boy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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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다란 댕댕이 나도 키워보고 싶다 뱉었어 뱉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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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럼 강한, 강한, 근데 이제 잠시 가능해. 오케이? 난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잠시 안아. 너는 잠시 안아. 약간 그거네. 죽기 전에. 약간 주인 만나려고 기다림. 소프는 아프라 대수 소프 애턴 소프는 소프는 소프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울어주세요 빨리 나 대신 채팅창에서 울어줘 저렇게 가네 티 아빠 에프 좀 돌봐 줘 슬픔을 추스릴 시간은 줘야지 아빠의 마음은 안다만 감정을 추스릴 시간을 줘야지 아빠 그러니까 아들이 사춘기가 시계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사춘기구나 말 잘듣던 아들이 우리 숨지지 않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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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오고 다음 오나 이미 도둑이 우리 저를 거기 로키바 로키 행동 이럴섭 이럴 그 답변이 아스가드와 싸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아마 그 로키가 그 로키가 토르 동생으로 나오는 그 로키 맞지? 우린 절대 안 될 것 같지 어벤져스 토르 내용에 나오는 마블에 나오는 봐봐 엔르가 그를 죽을 때까지만 남아있어 그래 아빠 아들 좀 챙겨줘 아끼는 친구가 죽었잖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지만 역시 냉혈인간이군 아버지 피부가 하얀 이유를 알았네 흰피부를 가진 이유가 있었어 백옥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잖아 그 시끄러운 아저씨 책에 긁으시네 아니지, 안 보여지는 그 닿아소리에 대해 말했지 그 하려는 어떻게 말했지? 그 로키가 빠졌는데 그 로키가 가졌다 아뇨, 안의 아저씨 아, 아저씨 왜 그 마리가 덜을 가지고? 그 왕이 안의 아저씨 그 왕이 안의 아저씨 근데 저번에 집보단 좀 따뜻한 느낌 드네 저번에 뭐 이불이 써도 쓸모없는 것 같은 집이었는데 그니까요 어쨌든 이야기는 좀 달라도 그 로키가 그 로키는 맞는 거겠지 좀 같은 이름이잖아 아버지 뭐 옷은 벗고자지 어 뭐야 손은 뭐야 유메 미탈 어 뭐야 그럼 누가 내 몸 어 엄마인가 와이프 와이프 크레토스 와이프 자이언트 자이언트 와이프 맞나 뭐지 나 잡아봐라 하는 거야 뭐야 데이트야 뭐야 데이트야 뭐야 뭐야 응 응 어째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 어 아 안보여서 옆으로 움직인 건데 나 때문에 간건가 아니 얼굴이 안보여가지고 뭐 그는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이제는 문제는 우리가 안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 우리가 권한이 그 영향이 불을 할 수 있는지 우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누군가가 우리를 숨을 수 없을까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린 안 숨을 수 없을 수 없을까 여보 어디 갈려고? 이거 뭐야. 나무를? 안에도 힘이 세. Gonna make me pick that one up? 그래 내가 할게. 굿보여. 굿보여 가까이 오길래 뽀뽀라도 하는 줄 알았네. 뽀뽀라도 하는 줄 알고 깜짝. 흠칫했네. 알파 노르기. 어? 어디 갔어? 안에 어디 갔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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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손 도장 찍었어 아내가 내 이마에 손도장 찍고 갔어 손? 손, 왜 이래? 손! 손! 아, 맞아, 그렇지? 이쪽은 그때 병 무너지고 손! 아니, 손흥민 씨 말고 그래? 어디에 묻어주러 간 거야?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아, 이쪽으로 못 나가? 집 뒷문으로 못 가나? 아, 알았어 손! 손! 내 손! 여기서 애가 여기 있었잖아 아, 여기 뒷길 여기 있네 이거 훈련장인데? 내가 한 번 더 말 안 했지? 너는 그 중에서 일과는 운동을 했지? 너는 그 중에서 일과가 안 했지? 내가 그 중에서 일과가 안 했지? 내가 그 중에서 일과했지? 너는? 너는 뭐였지? 이게 구르는거네? 알차기 이게... 그거고? 그래?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어딜 돌아다녀야 되는거야? 문이 열린 흔적은 없고 근데 바닥은 바닥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흔적이 없어 여기에 내가 다녀서 생긴건가? 아 내가 다녀서 생긴거구나 벽타구요? 올라갈만한 벽이 있나? 근데 튀어 올라갈만한 데가 길을 못찾겠네 문이 열리는 적은 없고 어디야? 시작부터 길을 잃었어 어디야? 아 여깄다 아 길 아까 오던길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까 올라오던길이 이쪽이구나 애들아 혹시 봤니? 애들아 혹시 우리 아들 봤니?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아... 그리스의 희생은? 아니... 페이가... 내가 말하는게... 너는 또 그리스도 얘기하는거야, 형님? 아니... 근데 기억이 더 나은 것 같아. 안그래도 달리기 키가 뭐지 싶었는데... 오 마이 갓 전투 알려주려고 전투가 나오네 아 아 뒷통수를 감히 뒷통수를 아 으악 마이 갓 마이 갓 또 단체로 죽어라 와우 아 아 근데 피가 피가 반피 됐는지 안 죽었으면 됐지 안 죽었으면 됐죠 왼쪽 아 내가 가려졌구나 아 보니 왼쪽 아래 있더라고 요 요 여기 크레토스가 서있는 쪽에 있어 저 친구들이 계속 나온단 소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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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피는 요... 요쪽에 있는데 아 이리로 가야되나 오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상자를 찾았다 기다려봐 아이템이 중요하거든 아들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먹을 땐 좀 조용히 좀 있어 형씨 여기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 아까 했었죠? 그렇게 해 서 이렇게 해서 여긴 못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절로 가는 거구나. 오, 누구세요? 아! 아, 시체구나! 사람인 줄 알았어. 아, 시체였구나. 죄송합니다. 가져갈게요. 문은 중요해. 이게 달리기를 하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어지러워서 달리지를 못하겠네. 도끼를 서류로 뒤덮으면 앞에 몇 명이나 있는 거지? 도끼를 서류로 뒤덮으면 다음 근접 원거리가 더 강력해진다. 아까 그 얼음 도끼 어떻게 던졌더라? 어떻게 던졌더라? 기분 나쁘게 죽여봤어. 기분 나쁘라고. 가까이 못 오게. 어, 여기 가는 길이 좀 여러 곳인가? 아, 죽어라 인마. 죽겠다. 됐다. 이 맛이지, 이 맛. 어? 이게 이 도끼의 아이덴티티인데 안 쓰면 섭하지? 안 그래요? 도끼를 던지고 주고받는 기술이 기술이 짱인데 원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씨, 놀래라. 뭐야, 뒤에도 있나? 어? 됐나요? 나 잡았나요? 나 잡은 거 같네? 저 뒤로 가는 거 같은데? 일로 올라가나? 아이고. 아, 다른 내가 죽인 사람인가? 어머, 시체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죽인 사람인가? 아니, 아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두 명이서 붙는 거. 아웃! 우리 같이 맞아라. 아, 두 명이서 붙는 거. 아웃! 야파라. 씨. 아, 야파라. 씨. 뭐야. 비уска요? 나는 안파라. 이. 애에게 잘 배우고 provinces로 יכול lihat. 소호가, 난 뭐 좀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네가 해석 contributions. 올라가야되네. 표시 있는 거만 잘 보고 가면 되겠네 오호어 뭐가 나오려나 주머니? 철? 어 뭐야 길인거 아니었어? 아 뭐야 아 여기구나 조용히 들어가자고? 크레토스 정도면 다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조용히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으아 하고 그냥 여긴 들어가는 길이 조용히 갈 수 있느냐?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뒤쪽의 아이템이 어쨌든 이 게임 어 깜짝이야 발판을 넘어간 후 공중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나? 아 못 썼어 그냥 잡아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잡기술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 죽이면 될 거 같아 위에서 내리 찍는 기술은 나중에 상자 막 부수고 다녀야 되나? 그랬던가? 아이템은 꼭 주워주고요 강해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자에선 뭐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여기가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고 상자는 없을 거 같아요 바닥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거 가지고 상자에선 상자로 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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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녀인가? 아.. 마우사? 아 키크라! 페린이 어떠냐? 올라와 히익! 죽어라 이 자식 올라와봤자지 올라와봤자지 아 뭐야 밑에 또 있네?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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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방금 것도 더블려고 하네 더블킬 아들아 대답 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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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까지 간거야? 이 사람들 해치고 어디까지 간거야? 이 사람들 살아있는거면은 여기 안온거 아니야? 뭐가 나올까요? 여기도 찰나오네 몰래 지나간거치곤 핏자국이 이런 흔적 따라온거 아닌가? 이윤정 아이고 아 저 피는 곰이 흘린 피인가? 아! 곰이 혹시 그是什麼 아니야? 변신해서 쫓아 가는거 아니야? 아 어디있어? 어우 아 피해야되는 뭐가? 아 이건 피하고 아우 물리는 방은 계속 나오나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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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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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들이 혹시 드루이드였니? 뭐지? 그런 능력도 있어? 답을 모르니까 아빠 방식대로 훈련시키는 건데 변해도 통제력이 있어야지 이번 거는 아빠 말 들어야지 아들은 아빠 안 닮은 것 같다 확실히 비를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면 안 되나요? 소량으로 자동 회복이야? 크면 머머리가 된다고? 아 유전이야 태어나볼 때부터 대머리가 아니었나 보네 그레토스 아버지를 간파했네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아 아들을 이제 쓸 수 있다 아들 싸워 아들 싸워 아들 싸워 아들 화살 그렇지 그리는 어우 징그러워 아들 언어는 이 와중에 수술과 신성의 의견은 의료와 신성의 입술은 다른 능력이 있을까? 그러게 빛이 어딜 갔는데 뭐지 아들이 도대체 아들은 어떤 존재인 거야 아빠보다 더 센 건가 이 정도 능력이면 아빠보다 쎄 거 같은데 먹을 거 없나 아까 내가 들렸던 데가 가자 따라오는 거지? 아들 그쪽으로 가는 거니? 따라오나 보다 아들 내가 드루이드에 가깝다 이거 나무 나무가 본 걸 보는 건가 어떡해 아이고 이 살인장 이 살인장 우리 엄마 죽였어 꺼져 불쌍해 그래도 두 마리니까 같이 살아갈 수는 있겠다 한 마리도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지 아니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였어요 아들이 곰으로 변신해가지고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디예요 네 날씨가 다 recap 나갔다 나가자 걱정만 시키는구만 한번 쓰다듬어 줘 겁먹어? 너는 어린 여자야 좋은 여자야 하긴 그렇게 변신했는데 가자 아들 가자 둘 다 남자인가 가자고 폭풍이 온다고 빨리 빨리 집에 가자 그래 지금 날씨가 안좋으니까 가자 그 날이 날씨가 안좋아 그 날씨가 안좋아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다 전.. 머리 아저씨랑 같이 다니면 말이 많으니까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바람잘 날 없네 집이 기껏 고쳐놨더라고 뭐야 누구세요? 토로야? 오른 오른 오른이다 저렇게 뚱뚱했니? 토로가 원래 저렇게 뚱뚱했니? 요란하게 노네 술 먹자고 술 먹자고 하는데 요란하게 논다 건모충인가? 집까지 다 부셔버리고 오 진짜 크다 해그리드 같아 크레토스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새까지 들이네 적어도 집이라도 고쳐주지 집 다 부셔버리고 집이 맘에 집 부셔버리고 집이 맘에 집 부셔버리고 집이 맘에 들다니 이런 양심이 없네 돈이라도 내주던가 고치는데도 오래걸리는구만 문신이 아주 멋있으시네 머리는 머리는 한 3일 안감거 같고 머리는 서로 무기는 누가 생각났나 했더니 그라가스 같다 누가 생각났나 했더니 그라가스 같다 아들은 주지마 아들은 주지마 내가 부셔버렸다 왜 여기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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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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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아파도 화가 많은 사람이라 이성적인 것 같진 않은데 하이브 힘이 분노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차가운 사람 아닌가 이 사람 또 누구야? 스웨인이야? 뭐야? 아오딘 웬투를 시작했을 때 조금... 불안해가 있었는데 불안해 근데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겠네 이제! 그 친구들에게 무슨 일을 했지? 자신감 죽는 건 우리 에세오를 살아야겠다 이 자식이? 제 정신 아닌 건 인정했네 어? 야 잠깐 그 손가락 담갔는데 아 맞아 선빵 치쳤단 말이지 또 마셔 손만 피스 뭐? 음? 문을 좀 닫아줄래? 문 언제 열려? 우리가 기네 각자의 믿기를 유노의 비밀 분노의 비밀 내 인생을 모를 수면 머리를 머머로 봤어? 어? 그거는 좀 좋은 거래인데? 아빠 입장에서 아들을 지키려면 그치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데 신뢰도가 없으니까 어 역시 역시 말로 안되면 주먹으로 해결해 말로 안되면 주먹으로 해결해 아들 아 아 오 아이고 나 도끼 어딨어 아 도끼야 잠깐만 어 잠깐만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어 나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어 잠깐 다시 할게요 잠깐 다시 할게요 도끼 없이 싸우는 거구나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하긴 날라올 때 무기를 못 들었으니까 부르기가 안 되네 아 근데 뭔가 아야 아 아 와 씨 저거 타이밍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아 아 미리 누르지 말자 타이밍 타이밍 맞추라고 아 아 씨 아 아 씨 다시 다시 죽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아 드디어 어 기둥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 어 뭔데 아우씨 아우씨 잡혀 버렸어 아오오 아 아 안돼 요거 밟아줘 밟아줘 그렇지 하긴 토르를 그냥 죽일 순 없네 아 아 아 등을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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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두 번은 잡았어 아우 이게 맞았어? 아 너무 빨리 굴렀다 아씨 저 피좀먹게 해주실래? 아! 아니 옆으로 굴렀 아 저거 저거 잠깐만 나 먹게 해줘 아 됐다 같은 공격 방식이잖아 심장 마사지까지 해주네? 아이고 xx 아 잠깐만 어휴 씨 피하기 만으로는 자리 아우 아 지금 모티야! Northern 모티ligt 넌 인성 당신이 내 상자제 rés 당연히 피해atto 오우! 우리 마누의 아버지야! 뭐야 이 나무는? 뭐야 또야? 저렇게 떨어뜨려 이 나무는? 아이고 어후... 2번 연속 피하기는 왜 안 되지? 두 번 연속 피하기는 안 되지 어 저 피좀 먹을게요 선생님 아 아우 어 어 어 어 어 안 돼! 아, 무슨 뜻인지. 어? 지방층이 단단하시네 도끼로 패도 몸에 상처가 저렇게 나네 도르가 화나 좀 풀렸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질거 같으니까 도망가는거 봐 그럼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잘 지냈어 저거 그 팩팩스? 그 팩팩스는 알지? 그 팩팩스는 알지? 그 팩팩스는 알고 있었어 그 팩팩스는 알고 있었어 알지 모르겠어 듣는 건 안 믿지 않았지 최종의 팩스는 잘 지냈어 그 팩팩스는 잘 지냈어 그 팩팩스는 잘 지냈어 오 가자 보내줘 그때보다 예뻐졌네 여기 되게 예뻐 그때는 되게 삭막한 길이었네 아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긴 해야지 아들 아빠 싸우는 동안 집은 좀 고쳐놨니? 천장에 빵꾸는 좀 메꿔져 쓰려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들 또 없어졌어? 데려갔나봐 아니네 있네 아 깜짝이야 됐네 됐네 아들 또 변신한 줄 알았잖아 한 번 안아줘 일단 한 번 안아줘야지 돈 주고 갔네 내가 아까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은 주고 갔네 아스가르 들어오나 봐 아 왜 아들 한 번 안아줄 수 있지 고작 하는 말이 굿이라니 뭐 그러게 아빠는 달려주던 그러게 아빠는 달려주던 그래서 너의 사실을 들었잖아 나한테 말했잖아 정말 말했을 때 정말 말했을 때 근데 넌 알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지 아니 그냥 믿어 너무 과잉보호야 아빠 상처받았어 아빠 상처받았어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찾아봐 내가 찾아봐 또는 오딘이나 오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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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나무집이라 그런거 아닐까 집이 나무집이라 그런거 아닐까 poder 아들 한 번만 믿어줘 응 막 크라이 오 오 믿어주네 뭔지 봐야되겠어 방어구 장비는 방어와 같은 능력치 항상 아 장비 착용 장비를 착용하고 싶어도 아 아 보자 방어 힘 쓰읍 내가 그때 힘에다 몰빵했었나 방어에 몰빵했었나 방어였던거 같은데 이게 좀 더 따뜻해 보인다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무조건 센거지 무조건 센거지 무조건 센거지 그 다음에 도끼 도끼 부착물 손잡이네 경로의 망치 어 이렇게 능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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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힘 방어 룬 원소 데미지 증가 체력은 비틀거림의 저항력이 최대치가 증가한다 운 추가 보상 획득 능력 발생 확률 증가 풀다운 아 오케이 이건 뭐 없고 방패도 뭐 됐고 못했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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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잖아 그렇지 아들은 뭐 없고 일단은 이정도로 돈은 챙겨야지 오 아 아 아 아 니가 준 돈 필요없다 이거구만 엿 엿먹어 니가 준 돈 따위 왜 엿돈의 블레이드를 장착 사슬 달려있네 사슬 달려있네 아 아 아 에 아 저는 그들은 그들은 더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도와줘요? 잔인해 너무 잔인하게 죽여놨어 라고 크레토스가 할 말은 아니겠지? 내가 할 말은 아니겠지? 맛이 던는데 아야 괜히 비만 깎였네 이쪽으로 가면 되지? 꿈을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네? 조용히 해 조용히 뭔가 죽여야 될 것처럼 생겨 죽이면 뭐 나올 것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은 아니니까 죽여도 되지 오 잔인해 누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지? 나쁜 녀석들 와 너 혼자서 가버리면 어떡해 뭐야 뭐 잡아갔어 이쪽으로 잡아갔지만 잠깐만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야 아이템을 좀 이런 거 없고 이쪽은 뭔데? 어 저기 아이템이 있다 오케이 반대편이고 좋았어 아들 널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줄래? 와우 오우 어? 이 자식이 왜 때렸어? 찹찹찹찹 찹찹 차가운거 같길래 불을 한번 지펴줬지 근데 근데 여기에 떨어지면 내가 나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는데? 나 피를 채우고 싶은데? 아니 저런 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어? 어? 아씨 아이템 안 먹어줘 왜 하필 적이 떨어진거야? 아 아 아 아 아 오게 아들... 아들... 아들은 어떻게 내려오지? 아 똑같이 내려오네 어 이쪽 잠깐만 잠깐만 이거 칼을 바꿔야 이걸로는 안되지 않나 아이템이 있구만 거미도 징그럽게 생겼어 독거미 산산조각이 난 눈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가자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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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잔인해 오 스킬 스킬 됐다 스킬 스킬 이거구나 무기 스킬 오 지금 지금 하나 얻었으니까 원거리 끌어당기는 오우 불타는 쇄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차지가는 스킬 이런데서는 이런데서는 잘 못써 나는 근접 달리는 중에 오 이건 좀 탐나는데 이거 아니면 화염 데미지 이거 해볼게요 이거 지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스킬 창만 열린 건가 스킬 그거 어디 있어 그냥 스킬이 있다는 것만 아 무기 무기가 올라간 거야 뭐지 아무 뭐 죽지 않았어 아닌가 무기가 떠있는 이유가 뭐지 혹시 뭐 죽었니 다 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아 도끼가 아니라 아 죄송 죄송 이걸로 가야 되는데 뭐 없잖아 방금 내가 달지 않았나 아 됐다 아 이걸 달아야 되는구나 아 뭔가 했네 뭐 없나요 피 좀 채우게 주실래요 아 여기 있다 스킬 창이 뜨길래 하나 올리라는 줄 알았어요 맞나 스킬은 근데 느낌표가 안 뜬 거 보니까 올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스킬 과업 어 뭐야 사용 세 개 뭐지 스킬 사용 중지 뒤로 이동 여기 뒤로 이동 써있고 올리는 키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스킬 하나 있는데 뭐지 하라는 소린가 아 아 아 사라는 소린가 보네 야 이건 강화해야 되는 거고 어 보너스 데미지를 가한다 어 이거라도 살까 이건 찍혀있는 거구나 내가 안 써서 그렇지 오 엉커머 이거 쓸 수 있으려나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기울이면서 도약 공격 달리는 중에 도약 공격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인 이거 이거 살까 근접 공격을 좀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 오케이 가자 블레이드를 아 아 아 몇몇몇 뭐야 꼬주 어떻게 꼬는데 아 아 됐네 오케이 오케이 빡세네 지금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고 아 오케이 두 번 쓰는 거군요 어 길게 눌러서 조준을 하고 아 오케이 됐다 소리 나는 거 봐 그래 아이를 믿고 가보자고 뭘 찾았다잖아 연타에서 화염을 충전하고 아 너무 늦은 아 아버지 사용하자 죽을 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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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아 ritt 일 이 서버 다 보이지롱 다다다다다 아우 잘했다 아들 이건 뭐지? 오오!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괜찮아요 아이템 없어도 돼요 네 뭐 대부분 피 채우는 것들만 나오는데 뭐 오케이 잠시만 손에 땀을 좀 닦을게요 어 미끄러워가지고 땀이 왜 이렇게 많이 흐르는거야? 더운 건 아닌데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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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빤 여기 좀 둘러보고 겨울 사나이로 죽여라 겨울 사나이로 죽여라 위에 또 있나봐 아 아 아 미친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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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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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 거 뭐지? 아씨 아아 아 먼저셨어 아 먼저 쐈어 아잇 아들 보라고 아들 보라고 아 나 지금 방패를 못쓰지 참 아 맞다 방패를 안 들고 있지 오 마이 갓 아 아 맞다 나 너무 자연스럽게 방패를 방패 안 들고 있는데 도끼가 나을지도 오 오 잠깐만 나 무기 어디갔어 오 됐다 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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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망가진 상태라고 아 원래 방패가 됐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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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좀 시간이 걸려서.. 아이씨 죽어라! 뭐 뭐야? 얼음떨을 형성하고 각오할만한 위력으로 저기기 돌진 타격 지금 내가 도끼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갖고 있어서 나쁠 건 없지 해놔서 나쁠 건 없지 와우! 쿨타임이 75초나대? 뭔가 도끼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누른 채? 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오케이 어디로 가는 거니? 아 여긴가? 그래 붙여줘 방패가 필요해 주변은 잘 살펴야 한단다 아들 아하하 운이 궁해서 뭘까요? 운? 끝이야? 짜네 짜 짜다 짜 짜다 짜 저거밖에 안 줘? 그니까요 방패가 없이 싸워야 돼서 빡세네요 어 뭐야? 나무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부터 치워야 되겠는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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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옳지 넓 나 자 옳지 오 아니 이건 그때 봤던 벽화 그려져있던 거 아니던가? 맞네 맞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들 아빠보다 아들이 더 센 거 맞다니까 아들 능력이 너무 비상해 아빠는 늙어가지고 아들도 시는 맞는데 아들도 시는 맞는데 아들도 시는 맞는데 뭐 뭐야 이게? 프로듀타 아, 그림에 있는 모양들이네. 아, 그림에 있는 모양들이네. 그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해 이쁜olan이네. 그리고 아우면 그녀는 푸고기한 선에 감상해서. 심하게 엑쓸? 그녀는 그녀가 한 거에 Deutsch을 Alexander'한다고 보게 했다. 그런데 그녀는 보단을 수행하고 그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여기 Ragnarok. 그 사람? 미래의 모습 같은데? 아빠 집 되게 좋아하네 집 되게 좋아하네 엄마 하면 집에 가지 그럼 그럴 수도 있고 뭐야? 아니 다른 사라인들 다른 사라인들 몇 개가 지났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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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집.. 아빠 집돌이였어 어.. 아빠 집돌이었던거야 분노가 많아도.. 뭘까요? 가죽.. 오케이 하.. 하.. 뭐야 부실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해도 되나? 도끼를 들고 어.. 안되네 그냥 가는건가? 아무것도 안뜯는거 보면 그냥 가는건가? 아.. 아빠! 안되네 내려찍기요? 내려찍기면 어디 올라가야되지않나? 단에.. 어디 단에 올라가서 쓰는걸로 봤는데 아까? 올라가는곳이 없는데.. 아 여기있네 여기있었군요 여기있었군요 여긴 뭐지? 그치 아이템 아이템 챙겨야지 여기가 있어 슈컨 맞네 저기.. 저기.. 이거있다 저기.. 이거있다 기다려 아들 곰벌고 와야 돼. 이런 거 잘 봐야 돼. 얘 그나마 맵이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는 거지. 이쪽에서 뛰는 건가? 눈은 아니라 이쪽이네. 부시면 되지. 진짜 하얘요. 이렇게까지 밝은 피부를 가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부럽다. 보통 이렇게 밝은 피부는 잡티도 없어. 잡티도 잘 안 나. 이런 피부는. 근데 단점이 창백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을 뿐. 아 근데 그건 안 부러워. 머머리인 건 안 부러워. 탈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머리를 부러워하면 안 되지. 아 이거 밑에서 가는 건가? 아 그러네. 아까 거기잖아. 여기 못 내려가나? 길이 여기가 아닌가? 한 번 죽으면 가능하다고요? 저기서 저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지? 밑에서 가는 건가? 저 옆에 길이 있었던데? 여기 옆에 길이 없잖아. 얘는 자꾸 일로 넘어오는데? 뭐지? 올라가나? 저기가 길이 아닌가? 아들이 안 따라오는 거 보면 길이 아닌데? 위쪽에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데 안 돼. 그림이 없으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아까 고기잖아. 뭐야? 여기 아까 상자 있던 데잖아. 아까 그 지름... 그 뭐냐? 쇼컷 만들어도 된가? 여긴 것 같은데. 여긴가 봐. 그런가 봐. 여긴가 봐. 데미지는 도끼가 훨씬 쎄다. 데미지는 도끼가 훨씬 쎄다. 걔는 범위 공격이라... 어어! 아아! 아우! 아들! 아들! 아들... 지금 보석까지 차가지고 도끼 쓰는 게 낫겠다. 됐겠나? 어 고마워. 지금은 도끼 들고 다녀야겠어. 아까 보석 준 것도 먹고. 보기를 좀 바꿔서 사용한 다음에 스킬을 좀 올리고 그때 다시 써야 되겠다. 범위는 좋은데 데미지가 너무 개미딜이라서 범위는 좋은데 흐우 별로네. 어무성. 그래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와 아주 좋은 조언이야. 오오. 저 아저씨가 도움이 될 때도 있구만. 난 널 따라서 가겠다. We go home. 아 뒤쪽으로 왔네. 훈련장. 크레이델스. 여기. 센트리! 내가 살아있을 때 아트레아스. 너무 오래 걸렸어. 너구나. 우리 아들을 꾀 낸 녀석이. 어... 어... 제시기. 내가 잘해줬더니 우리 아들을 두 만의 자식으로 온실 속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되게 귀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자식이 고구심 가득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어. 간다. 핀불의 겨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onscious 작가 나의 그념 Carlos 졸업 sla 워보우 여기 honors. 가자. 뭐야 뭐야 집 개좋아 같이 살자 아니 어머 집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여기 동물 동식물도 살고 어머 여기 밑에 어떻게 생겼냐 집 너무 좋잖아 같이 살자 잘해줄게 얘들아 같이 살자 와 와 나 배고픈데 아빠 인상 풀어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 문을 열어야 되니까 눈 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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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별보 얼굴이 상처도 늘었고 아빠는 아빠 편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역시 아들이 사교적이야 이제 여기 와서 장비 맞추나봐 아내가 준거야 아내 유품이야 잘 만져줘 방패죠 방패 수집한 자원을 활용하여 방호부 및 무기 부착물과 아이템을 제작하고 강화하십시오 방패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재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방패 메뉴로 이동 공격 흡수 위험이 크지만 아 이게 페링? 페링으로 하는데 치는거? 페링이 은근히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싸운걸로 봐선 아래꺼가 더 나아보이는데 근데 이거 좀 멋있네 이거 살짝 겉멋 좀 들어가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 뭐할까 아니다 안전한게 최고지 아닌가? 아 이거 보스에선 쓸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냥 막아주... 공격 흡수 공격 흡수 하자 됐어 됐고 방어구 아트레우스 방어구를 제작한다고? 동료의 방어구 아들 옷도 한번 만들어주고 이렇게 형제의 낙인재위 최고의 작품 됐고 허리방어구 나 지금 돈이 1800원 보자 힘 방어 방어만 주는 거 나 먼저 살다 지금 생존의 어리띠가 방어력이 굉장히 높네 방어에 몰빵할까? 아니 근데 이거 개쩍인데? 방어에 몰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힘 좀 올리자 힘을 올리고 여기다 씁시다 제작 가능 그 다음에 힘에 몰빵하면 싸울방 하겠지? 강한 게 최고야 크레토스에게 크레토스에게는 힘이 최고지 강해지면 되는 거야 가슴방어구는 지금 막고 있는 거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됐어? 이건 됐고 무기 다원이 부족해 돈이 없구나 아 전투에 두고 온 거 다 죽었던 거 같은데 있어? 아 있나 보네 도끼 강화가 되는 거 같다고요? 돈이 없지 않아요? 아 강화 가능 써져 있네 강화 한번 하고 강화 한번 하고 강화 한번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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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어 집 너무 예쁘잖아 헤이 컴 씨 아 게스스 이즈 웨데 스토드 푸트 나이스 라이브 옵션지 파웨이 컴한 게 여기서 이제 사는 거지 허락을 맡았구나 여기서 자면 되니? 아우 침대가 아주 좋아 보이네 여기가 내 방인가? 집이 엄청 좋아 아주 맘에 들어 아주 믿음 괜찮아 미드의 그 중 켄스 이즈 웨데스토드 푸트니 냠로를 들어vat 것인가요? 저 멈출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내가 알고 フォレンド이라는 친구에게 오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너의 어머니가 그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는 레베리언을 협상합니다. 그가 plotting? 레베리언을 알고 있습니까? 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이 나의 어머니? 이거 만들어서 자랑했는데 사람을 걸레같은 놈이라더니 입이 험하다 말도 괴상하게 한다고? 누구는 마음에 들어하고 누구는 싫어하네 돼서 흑 ук 삼형 삼형 유닉 스파트럴 파임? 헉 stupid aceer name we look like dark elves to you 오, right You call the realm something else 화내고 있어 Which is also the name of the capital city and where you should look for derlin Damn city is so full of odin fuckers nowadays It ain't hardly somewhere a self-respecting dwarf which show his face harsh but accurate 이 사람요 보면 볼수록 그 엑스맨에 나오는 그 파란색 머리 있잖아 여자 말고 남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 비슷한가요 이름이? 그 파란 아저씨 아니다 엑스맨이 아니라 마블에 나오나? 마블에 나오는 애인가? 엑스맨인가? 엑스맨인가? 뭔가.. 뭔가.. 그 느낌 나 엑스맨 맞아 그 머리 이렇게 생긴 머리 이렇게 들리지 않나? 어 여기 너무 살고 싶은데? 뷰가 너무 예쁜데? 잠깐만 여기 세워두고 오구 먹으면서 살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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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켜 ред pouvez 할 수 connors 오 아까 그 문이 만들었다 음 음 가자 잘했어 음 음 훨씬 좋아졌네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음 위그 드라실의 영역지앗은 새로운 신비형 과거에 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합니다 스바르트 알파헤임의 위그 드라실에 빛을 비추십시오 음 습지 뒤에 관문을 대고 X를 눌러서 여행을 하라고? 나가기 응 알았다고 음 이거에다 액수되라는 거야? 액수를 눌러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으음 음~~ 어 저게 뭐야? 뭐야 이 구마뱀 아들 활 쓰면 되잖아 뭐야 이 거머리들은 뭐냐고 뭐야 이 자식들 이상한 도마뱀 있어 싸워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가원에 있다고? 어? 오 음 음 미안하다 아빠가 운전 실력이 좀 떨어져서 그 위에 있는 거 봤어? 잠깐만 이거 옆에 거 이건 뭐지 이게 자원이 있는데 표시가 아까 그 이상한 낙엽 날리는 표시가 뜨는 건가 나도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 바퀴를 돌리라고? 아 해변을 일단 찾아? 아 여기 그냥 가도 되나? 그냥 갈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 응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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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볼까 음 건너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아 파괴구나 그때 순서대로 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아 하나는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이 위에 있나? 아하 뭐 이 위에 있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여기다 아 나이스 초반에는 좀 쉽네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체력이 증가 오 늘어났어 늘어났어 꽤 많이 늘어나네 좋아 좋아 참치 고창 오하 아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석벽 푸셔 석벽 아까 그 페린 죽어라 아 아 아 뺘롱 안 맞았지롱 아 어 범위가 쎄 생각보다 크다 이거 하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들 뭐해 아들 뭐하는 거야 아빠 공격 당하고 있으면은 어 싸우지게 돼야지 죽어서 이렇게 머물지 말고 나이스 뭐 되게 많네 바닥에 버려진게 위에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피를 채웁시다 어 뭐 어 상자 발견 상자 발견 아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반짝이는 거 바른다 오 오 오 오 잠깐만 흠 이러면은 여기 먼저 아 아무것도 아니 이거 싸우라고 만든 장소였구나 나는 넘어가면 뭐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군 역시 크레토스는 보물 사냥꾼이 맞아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 음 받겠네 아주 좋다 가자 아들 지나가면 되겠다 여긴 항상 이런가봐 여긴 항상 이런가봐 오 오 이거 이 위에도 가야되는데 이 위에는 어떻게 가지? 아 여기 있네 되는 데가 여기 있구나 아 어후 막 뇌가 튀어나오네 바닥으로 들어갔어 어 저쪽으로 가자 역시 도끼가 좋아 이걸 보면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할 때마다 올라프가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내 올라프는 크레토스만큼 세진 않겠지만 아들 왜 이거 이거를 불태우면 되니 위는 왜 올라가자고 저 위에는 안 닿는 것 같은데 아 던지면 되는구나 안 닿는게 아니라 오 아들 고마워 아들이 찾았다 이거 뭐야 뭐야 상자 빨간 상자 꼼꼼히 다 찾아야지 이 쪽으로 내려가나 죽을 수 있는 건 다 죽고 좋은 걸 주웠다 여기도 상자가 있었군 미리미리 안 바꿔놓으면은 나 갑자기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울까봐 조심해야 돼 진짜 맨손으로 싸우지 않게 조심해야 돼 어허 아들 조심해 아이씨 끝까지 도망가는 거야 끝까지 도망가는 거야 아이씨 죽었다 잠깐만 일단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지 않을까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제 저거부터 먼저 하자 음 그러면 이 위에 방법이 있겠지 는 몬스토아에 싸우고 오우 아야 아 아 내 피를 안 보고 싸웠네 올라와 그치 이 위에서 봐줄게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나? 할 수 있는게 불을 질러야 되나? 위에 닿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 지금 하는건 아닌건가? 지나가려고 만들어놨어 아 또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이건 어떻게 올리지? 어디 위에서 올려야 되나? 올리는 공간이 따로 있나? 잠깐만 여기서 또 고개를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는거잖아 아들 니가 해봐 여기서 그냥 던지면 안되지 않아? 아 이걸 올리면 되는구나 어디서 던져야되지? 던질 위치를 찾아야돼 위치 아까 이쪽이 올라가 있었었던가? 뜨지 않았나? 아닌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지러워 뭔가 위에서 해야된단 말이지?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건가? 이쪽이 아닌건 맞네 아 이쪽 아니네 이쪽에서 시도를 해봐야되네 이쪽에서 시도하는건 맞는거같애 아우 미안하다 아빠가 면허가 없어서 이 아버지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멀미나도 양해해줘 이해 좀 해주렴 여기 올라가자 그치 아아 일로가면 안되지 살짝 높은 지대에서 해도 되네 나는 완전히 위에서 해야되는줄 알고 여기 올라가려고 그랬잖아 여기에도 절만한 공간이 없는거같은가 那就시로 아아 안되나? 저긴가? 이런거는 아닌가? 이런건 아닌가? 어 그런가볼 김말 있는대로 가야되나보다 그쪽에도 김말이겠지 가..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상자도.. 아닌가? 저게 저쪽 멀리에서부터 오는 건가? 아 찜찜하네.. 근처는 아닌 거 같아.. 저 뒤인가? 안쪽에는 물이.. 배가 지나가는 공간은 아니겠죠? 여기 뭐 세울 수 있는 공간.. 오.. 저기 자원자원 이런 표시가 자원인 거 같던데.. 맞네.. 이건 뭐지? 오 이건 뭐야? 풋물 같아.. 엄청 커.. 아.. 아.. 이슬이구나.. 아.. 아.. 이슬.. 아.. 그치 이슬.. 어.. 어.. 이슬.. 어.. 이쁘..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닌가 봐요.. 일단 가자.. 여기서 넘어가는.. 방법.. 또 없으니까.. 가는 게 맞는데.. 여기 나중에 오겠지.. 아빠와의 데이트 어떠니 아들.. 인간 보다 즐길만 하지? 주변에 자원 있는지 없는지 살펴고.. 어차피 여기 다시 또 올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다시 또 올 것 같은데.. 여기서 가는 건가봐요? 음.. 맞네 맞네.. 어어.. 잠깐만.. 이거부터 할까요? 음.. 일단 이거 뿌시고.. 주변을 살핀다.. 아하.. 오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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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 나랑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오라오라.. 오.. 이 자식들 똑똑한.. 라고 말을 하자마자.. 아야야.. 아 가야겠다.. 아오.. 아오.. 한등에 아빠 죽었어.. 맞다.. 이로 싸우다.. 방패를 썼어야 됐는데.. 죄송 죄송.. 아 뭐야.. 여기에 피가 있었구나.. 아.. 아 shooters.. 너네들 때문에 피가 아빠가 많이 노쇠해서 싸움 실력이 줄었구나 아빠가 늙었어 늙었어 뭐야 또 와 어서 내놔 아이템 내놔 아 어 아빠가 더럽혀 졌어 으 아오 아 아 아 아 아니 쏘고 뒤로 가는게 어딨어 이 야비한 놈아 아 으 오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가봐 정말 그냥 바로 막 방으로 올릴걸 그랬네 으 이걸로 싸워야 되겠다 으 뭐 마지막에 정성은 적금으로 사는 것이다 단체로 공격하는 것은 되게 최고구나 단체 공격은 이만한게 없는데 두피가 일대일로 싸우는거라서 이거 훨씬 최고구만 아빠 피 아직 괜찮으니까 오 뭐야 물에 빠져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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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는거야 아씨 어 얘는 안팎이네 어우 됐다 갑자기 배타서 깜짝몰랬네 자 퍼즐을 일단 보자 하나 둘 두개만 보이는데 하나 어디있지 음 이건 돌리는건데 하나가 안보이는데 어디있을까요 어 여기 비석 하나있고 일단 돌려볼까 아 여기서 안되는거야 설마 하나가 더 보여야 하나 맞추는데 모양부터 보자 하나 두개 하나 두개 설마 이거 도끼만 되는거 아니지 아니 도끼만 되는거야 도끼만 되는거야 설마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도끼만 된다고 도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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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왜 안보이지 안전하지 않은 길이라고 써져 있네 나만 안보이는거 아니지 이거부터 어떻게 해볼까 오우씨 끝 와 뭐가 나올까요 근데 여기서 뭐야 블레이드 자체에 존재하는 혼돈의 힘의 양분을 제공하는 자로 적을 쓰러트리며 내면에 스파르타 아 분노 채워주는건가보다 어 여깄네 저거 분노 채워주는건가봐 나이스 오 분노 최대 분노 증가 분노 칸 더 있는지 없는지는 아들이 알려주네 아까 내가 지나가면서 본데가 여긴가 아 하자 주변을 잘 살피고 항상 주위를 어디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울 수 있는 구간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여기 있다 아 미안하다 아빠가 운전이 미숙해서 아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운전을 못해서 뭐지? 아 미안한데 그럼 어떻게 찾을까? 플랭킷. 뒤쪽으로. 좋습니다. 음. 여기서 하는거구나. 우는거 되게 잔인하게 죽네. 망제농춘물. 가죽.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망가뜨려도 괜찮은거야? 음. 이렇게. 여기도 이거 뭐 돌려야되나? 음. Look. There's a chain we can pull up there. 으흠. 하는 법. 그러니까 위치는 아들이 보여주는데. 여기 호시가 있네. 음. 음. 어디 어떻게 하는거지? 올라가는 표시가 없어. 바닥에 있어. 내려가는. 아. 아. 아까도 한번 했잖아. 이거 올리고. 올린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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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론 가지 뱅중. 로아. 이쪽으로 넘어왔고 이 기계는 타베다 갓 제품에 음 아빠가 열어줄게 뭘 받으면 이게 높아지겠죠 그렇지 아들 아빠가 이미 먼저 찾았어 중요한 건 찾았다만 우리가 저쪽을 가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가야 될까 다시 아 뭔지 알겠다 어 근데 이거 얼리고 나서 왔다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게 어떻게 올라가지 뭘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 10분인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 저건가 어디 노릴만한 데가 있어 어디 노릴만한 데가 있어 어디 저쪽 체인이여? 체인이 어딨어 아 이거요? 여기 말고 체인이 또 있었어? 뭐지? 뭐지? 주변에 뭐 없었잖아 주변에 뭐 없었잖아 밑에도 밑에 뭐 있었나? 무기를 바꿔야 되나? 아 아예 안 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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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밧줄 여기서 자를 수 있나? 아닌데? 잘라보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라? 잠깐만 꼬리가 다? 이건 도끼 아니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오케오케 아 너무 빨라 너무 아 오케오케 아있노 아있노 잘라봐 미리 여기 맞춰놓고 그렇지 아 이렇게 하는거네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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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다시 이걸 올리면? 우린 올라가겠죠? 크바시를 시 희집이 오겠네 아니 아들 알고 있으면서 아빠가 고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복수하는건지 아빠가 옆에서 잔뜩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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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조종하기 빡세 내가 멀미할 것 같아 여긴 뭐 화산지대니까 근데 물 진짜 맑다 물 색깔 맘에 들어 오 뭐야 손가락질을 봤는데 엄마 아 손가락질을 받을만하네 손가락질을 받을만하네 다 도망간다 오 뭔가 발도스게이트 하는 것 같아 드러프 보니깐 니다 벨리 주점 오 문 진짜 작다 귀여워 마을이 귀엽게 생겼어 뭔가 땅굴 같아 쓰여있다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what is a dwarf you know i'm glad i came back here at least once before ragnarok of these cobblestones talk then they'd have mouths 마우스 filthy disgusting mouth do you mind if I fiddle with your bow well you are long overdue for our replacement taking advantage of certain material structural sensitivity to sonic vibrations has been something I'm gonna try for quite some time now thanks for finally trying it I'm so excited this time I'm gonna do it I find it's best to see these things oh in action huh he's really good oh there there what? oh take aim at that gate there but before you loose say ski alpha you have to look at that that was a big purple red blu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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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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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하필이, 하필이, 하필으로 이루어기야 이루어가라 때 아오 오케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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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 움직이나? 다 같이 가는 거겠지? 저게 어디에 가지? 차 흡수 anak-한 연속으로 맞아라 문을 안 열어주는데? 지금 마을 한복판에서 마을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 열어주겠어 아무도 안 열어주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대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저기를 가고 싶은데요 여긴 어떻게 가는 거지? 한바퀴 돌아야 되나? 어? 아 여기야 우리에 나온다고 여긴 뭐하면 되지? 어 여쪽도 기린가? 아이고 안했어 이렇게 싸워야지 확실히 3D 멀미 심하면 이 게임 못 보겠네 번지는 것도 있나봐 근데 이쪽 말고 아까 뚫었던데 한번 가봐야겠어 이 옆게 똑같은 길인가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러 막아둔다 어 아들 잠깐만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나중에 와야 돼 난 저게 먹고 싶은데 저게 먹고 싶어 여기도 뭐 있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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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뭐야 거기 길 있었어? 뭐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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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늦었다 어딨어 아 뿌시고 온거야? 뭐 여기 어디야? 아 뭐야 같은 길이었잖아 같은 길이었구나 나는 한바퀴 뺀 돌아서 왔네 뭐야? 저거는 어떻게 먹지? 이건 길이 어디지? 먹고 싶은데 음 이거 여는 법이 따로 나중에 생기려나? 여기는 아직 아닌가봐요 뭐 저쪽 넘어가는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가보죠 이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여기가 주점인가? 주점 이거 주점인가? 뭐? 누구? 친구 없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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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넌 뭐하는 거야? 무슨 일을 듣는 건가? 무슨 일을 듣는 건가? 그 배에 있는 건가? 왜요? 채굴 낭비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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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퀘스트 였네 일단 해볼까요? 아 눈부셔 죄송해요 한 번 더 하지만 저에게 선물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는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기 조심하세요 뭐야?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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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마음이 원하는 것 진짜? 음 효각 시스템인가보다 으흠 마을 돌다 보면 갈 수 있겠지 음 위에 생겼다 해볼까요? 원하는 곳을 갖다 대고 세모? 음 야침반이 추가 알았어 세례를 눌러서 표시 사이를 전환하시오 일지로 이동 뭐 눌러도 안 되는데 현재 위치를 찾았어 전환했잖아 뭘 보고 싶은 거야 뭘 보고 싶은 거지?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 우와 안되는데 빛나는 거요? 이거? 얘네들? 아 근데 이게요 나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되나? 이거는 아 아 내가 아 나 L3인데 R3 누르고 있었어 바보 바보 바보다 바보 바보였어 여기 한 번 가볼까? 여기 한 번 가볼까? 여기 뭐 하는 데야? 아이템 있네? 돈이 다 돈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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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 빛나는 거 뭐야? 아 그냥 바깥에 보이는 거구나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이쪽 저 파란색이 서브 퀘스트라는 거잖아요 전에도 막 메인 따라가다가 갑자기 서브로 빠지고 이랬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상자를 얻는 법은 여기 없는 거야? 어 등록이다 여기인가 어 뭐야 무너졌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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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놀랐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가 여긴 거지? 굳이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 아니 그래서 저 보물 상자 눈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알려달라고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먹냐고 상자 포기 못해 아들 네가 가서 가져오면 안 돼? 저거 돈이긴 한데 돈 조금인데 넘어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아까 지나가던 거 여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네 따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어디지? 뭔가 뺑 돌아서 가는 느낌인데 이런 데 못 들어가고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아닌데 저기 못 가는 건가 지금 진짜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배 타고 떠나면 다시 안 올 것처럼 생겼네 이런 데는 아니고 뭔가 아들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아들이 아들이 우선 아니군 아들 가서 저거 갖고 오면 안 돼? 아들 가서 저거 갖고 오면 안 돼? 아들 가서 저거 갖고 오면 안 돼? 나 자꾸 아른거리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냥 갈까요? 여기 다시 올 수 있나 봐요 가자 그냥 가자 저 얼마 된다고 이쪽이 아니야 길을 잃었어 아 옆길 옆길 아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가 가 가 다시 가 다시 가 내가 아는 길로만 간다 지름길 따위 뭔가 배워야 되나 봐요 근데 여기만 문이 왜 이렇게 크지? 다른데 문 작으면서 여기는 열고 들어가는 문이 커 외부인을 싫어한다면서 외부인의 키만큼 문 크기를 만들어놨어 아들 달려 가자 가자 드디어 간다 상자의 발길이 상자의 발길이 오 내 맵 되게 잘 만들었어 예쁘다 아우 운전 힘들어 아우 아우 손가락 아파 오오오오 오오 저거 저거 아 저기는 서브 서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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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강해져서 싸우면은 그렇지 어공물 하밍도 좀 하고 어디가 선착장이냐 여기 내려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도 됐네 후반엔 그래도 좀 파밍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드래곤이랑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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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점점 많아지네 어디 있어 아 써보고 싶구만 공격을 끊어야지 공격을 왜 안 끊는건데 좋아 피 채워 피 채워 피 채워 피 채워 쓸데없이 커가지고 여기 뭐 또 있어? 소위하는데 아 니 녀석이구만 저 녀석 죽이려면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공간이 없네 좀 불쌍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 불쌍하지만 넌 내 밥이야 아 아들 미안 확실히 패드가 어지럽네 어질어질하네 오 여기 뭐 되게 많다 오길 잘했는데 영엄치도 많이 주고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숨 쉬지 마라 숨 쉬지 말라고? F F R 오른쪽 짝대기 두개 어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야 뭐지 왜 있는거지 이건 이걸 얼리면 이걸 얼리면 저 천이 높아지는데 음 뭐가 달라지는거야 눈으로 확인된게 없습니다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쪽은 아니야 또 고민을 해 어 어 어 어 부자 올라가서 살펴봐야겠다 상자 누가 열만한 알파벳 못봤는데 그거 표시 못봤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나 어딨는거지 어 저 뒤에 하나 있다 저기까지 안갈거같애 어 됐다 봉인파괴구나 어우 잘 보이지도 않아 석상을 찾아라 눈 크게 뜨고 주변에 석상을 찾아라 뭐 안보이는데 뭐 안보이는데 밑에서 찾을수도 있는건가 보이나요 나만 안보여 어디 아니 숨겨놨어 여기도 있을거 같은데 어딨는거지 어 아이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러네 여긴네 이게 이런식으로라면 뭔가 뭔가 물이 나오는곳엔 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 잠깐만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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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됐다 와 와 진짜 숨겨둔거봐 숨겨둔거봐 악랄하다 악랄해 하나도 안보였는데 여기서 밑에서 보면 하나도 안보이는데 어 또 사과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거랑 두개뿐인가 아들 이거 쏘지 않았니? 그치 다 한건가 다 부셨겠죠 다 부셨겠죠? 이 외에는 안보이니까 상자까지 다 찾았고 부셨고 부셨고 오늘 보이는걸 일단 다 부셨으니까 가자 근데 케이스 표시가 잠깐만요 목표 박 설비 중지 설비 중지 나 방금 내린 데가 어디 설비였니? 어디 설비였는지 기억이 안나 맞다 연기나는 곳이 가는거 뭐 뭐 뭐 뭐 여기를 지금 부시고 온거잖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들은 그때로 그때로 만들 수 있기를 했을 때 아! 이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르린을 주기 전에 리더왕을 끄는 동안 아주 똑똑한 거 같아요 그때로... 너랑 같이 있긴 한데 여기에.. 여기에 왔더니 쟤가 있네? 이걸 잡아먹는 거 같아 강화자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나도 모르게 메인 퀘스트 하는데로 온건가? 부활석을 구매할 수 있다. 아 전에 전에 부활석 많이 사놨었긴 한데 그게 많이인가? 그때 여러개 샀던가? 아니네 하나 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여긴 뭐하는데냐? 이쪽 먼저 가볼까? 표시는 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쪽 이분 감시탑 오 마이 갓 수 Gab지 일로 들 OFF east 지금 저는 오 왕 오우 와우 오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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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그 풀어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죽고 다시 합시다 여기서 쓰긴 아까워 얼음을 얼음 효과를 부여한 다음에 싸워야겠네 너무 빨리 쐈는데? 에이 이거부터 싸워 젤이 참치시키고 게재 제 가사는 젤이 터지니 성장에 뜨지 비고 싶은 기술 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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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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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다시 이쪽 바깥으로 끌고 나오면 한마리 두마리는 안 따라오네 쉬운 걸로 할까 나 오늘 너무 많이 죽는데 쉬운 걸로 할까 lobby 아이 아우 쟤 앞에 조리개가 아 아 뒤에서 해야지 아니 미친 뒤에서 아니 나도 피하고 싶은데 나도 피하고 싶은데 안 돼요 보는 거랑 다르다고 나도 알아 피해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나 두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손가락이 그렇게 안 되는 모습 아니 그리고 자꾸 이게 아이고 아우 얘 잘 안 보여 너 이리와 빨간 거 빛날 때 잘 안 보여 아아 다 비친 놈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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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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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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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잖아 강화는 저기서 안 되던데 그것만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봐 방금 저기 부활성만 사는 데 아니었어? 다시 해 노말 쉬움으로 깨는 거 내 자신 용서 못해서 안 돼 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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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치겠네 개쎄네 아니 나는 막는걸 누른데도 이게 안되네 아까보다 더 빨리 죽었어 그냥 쓸까? 일부러 여기서 파는거 아니야 혹시? 저거 아끼지 말라고?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아니 왜이렇게 쎄? 내가 너무 약한건가? 아니 난 분명히 빨간건 막을수 없는건 내 자신도 알고 아씨 일자로 구르는 습관이 잘못됐어 아ног Version 아friends 아éric Arsen 옆으로 옆으로 너 말고 어떻게 맞을까 쳐맞고 때려 아 옆으로 길이 졸라긴 야 이거 쏴 안되겠어 개얼바다 저새끼야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잠깐만 뒤에 별게 없어 아 졸라쌩 어떻게 잡냐고 스킬을 찍자고 난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에 얜 뭐 얘도 이거 끼고 잘 피하고 잘 때리면 잡지 않을까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이씨 다른 애 나오기 전에 아이씨 아이씨 아니 무조건 한데도 맞아야 되는 게 나는 어이가 없네 그냥 막 누르면 안 돼 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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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아들 건 하나 올려놓자. 지금 도끼 위주로 쓰니까 보너스 데미지를 간다. 화염상태 적에게? 이걸 먼저 올렸어야 됐네. 이건 내가 아까 몇 번 썼으니까. 좋아요. 이거 무슨 차이 있는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차이 있는지. 아 붙였어. 나의 승관을 붙였다. 안쪽의 승관은 절대 없야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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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꼭 한대 쳐맞아 이걸 아우 아씨 일어나 아버지 눈을 떠 눈을 떠 할 수 있어 아버지 아들이 많이 때려놨네 아우 야 잠깐만 야 고정이 안돼 아우씨 뒤에 있는 애들한테 고정이 돼가지고 뒤에 있는 애 하필 뒤에 있는 애한테 아 이걸로 싸우지 아니야 기껏 이걸로 울렸는데 이걸로 싸워야 돼 이 녀석은 이걸로 싸워야 돼 아이고 여기 맞으면서 싸우는 마지막은 마지막은 방패를 막는 거 없나? 마지막은 방패를 막는 거 없나? 아 야야야야 저쪽으로 돌아가 안에 락쿤이 제한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초반에 아 아들 좀 싸워봐 아 아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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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미치겠네 피한다고 피하는데 어우 됐다 어우 시시네 진짜 이게 뭔데 뭘 주는데 뭘 주는건데 아 아 이 친구 블레이드에서 주는거구나 블레이드꺼구나 운세가 올라갔네 와 개빡세네 그래도 좋은걸 주네요 어우 오지러워 쉬움으로 했으면 자존심 상할 뻔했다 저거 열쇠를 구해와야 돼 제주라고? 또 안에 녀석이랑 싸워야 하는거 아니지 열쇠 갖고 와서 또 문 열리면 보스가 나온다던가 설마 아니겠지 도끼를 구해왔다 도끼를 구해왔다 도끼를 구해왔다 제가 손을 어디서 저거 아니면 도끼를 구해왔다 도끼를 자원이 부족하대 지금 자 망치 자료를 강화해야 되는 건가 정만은 좀 이따 해야 되겠네 올라가면 또 저기 있겠지? 와우, 여기가 좀 이쁘긴 하네 좀 이쁘긴 하네 좀 이쁘긴 하네 설비는 아 아, 저 녀석부터 쓰러내리고 싶은데 네, 요거 안 하고 아, 저 녀석 아, 네, 네, 네 아 위에서 싸우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근속도 올라오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아 일로 넘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재밌는데 어 뭐야 다른 애들이랑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너구나 아우 뭐야 이 새끼 아 그만 좀 패트라이 어 니가 죽여라 니가 죽여라 아들 여기서 독련된 애들밖에 없어 여기 그냥 막 싸우다 죽었네 사실 그냥 싸웠어 그냥 싸웠어 알면서도 그냥 싸웠어 피없는 거 알면서도 다시 싸우고 싶었어 아이템은 주워진 거 아 아 아 아 저 멀리 있는 애는 아들이 떨어트리라고 해야지 안되겠다 붙어있는 애때문에 뺏는 애들이 진짜 개 짜증난다 아니 일부 나 이거 돌은 저 녀석들한테 쓸 생각 1도 없었어요 아니 이게 내가 락온 하잖아 그럼 좀 화면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뒤로 가면 안 돌아가 아 아 아 뭐야? 아 씨 아 진짜 잠깐만 씨 아 나 독트로 싸워야지 안되겠다 아 아아 어? 어? 네? 네? 왼손으로 싸우면 안되지 독트로 싸워야지 그냥 헤헤 아 아우 아으영 흑 노 조심해! 왜 저렇게 쓰면 되구나 아들이 저걸 묶어놓을 수 있구나 아 왜 싸우는 동안에 문 열어? 한대만 맞아줘 한대만 맞아 아우 씨 열받네 그냥 잠깐만요 이거부터 합시다 불 붙이는 건가? 아 그러네 하나 찾고 뒤에 뒤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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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어떻게 부셔야 되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여깄다 여기로 올라가나? 안 뜨는데? 여긴 아닌데? 도끼로 그냥 뚫어지나? 도끼로 그냥 뚫어버리는 건가? 여기서 안았다 도끼로 그냥 뚫어버린다 도끼로 그냥 뚫어버린다 아 이렇게 불을 붙이는거야? 난 철창을 부시는건줄 알아봐 철창을 부시는건줄 하나는 어딨지? 하나 더 찾아주세요 어우 전투 빡세다 이거 뭐야 아들? 이건 뭐지? 어? 여기 길이 있네 아 아 아 여기였구만 늙는다 늙어 더 빨리 늙는 것 같애 오케이 아 아까 저기 보니까 뒷길이 있던데 뒷길은 뭐지? 아 그냥 여기 올라오는데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만 남은거지? 아 애플파이 같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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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유용한 물건을 뱉어냈다고? 열심히 해야되겠네 강해지려면 열심히 해야되겠네 잠깐만 여기랑 저기랑 그쪽에도 가야돼 그쪽에도 가야돼 그쪽에도 가야돼 아 저거 뭐야 나비인가? 잠깐만 올라가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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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쏴보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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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아 아 아까 걔네들 까마귀였구나 그 오딧이 데리고 다니던 마흔여덟마리나 있어 아까 마을에 하나 있던데 이건 그냥 닦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면 간간히 잡아야 되겠다 그게 맞네요 언제 다 잡아 저거 미안합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는 안가 이야기는 안가 이야기는 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 아버지 움직임이 어떤 약을 아 나 혼자 다 처리 올라가야 되나 쭉 가서 또 웃길 것 같아. 아파가 막 이러고 있어요. 쌍절곤 돌리는 슬프다니 먼저 공격했어, 쟤네들 먼저 치는데 어떡해 뭐야? 가, 가, 가 그래, 그래 여기도 여기도 그때처럼 그려야 되겠구나 아, 여기 있다 그 기어, 프리즈에서 찾아봐 아 아빠, 놔 음 이걸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열어야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긴 뭐하는 데냐? 아까 왔던 길이구나? 뛰어야 되는데 뭔가 점프해서 저기서 뛰어야 되는 건데?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정을 시키고 기다려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고정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고 내려온 건가? 어? 여기가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내려온 거 바닥이 없잖아 애가 내려온 거 아닌 거 같은데? 내려온 거 아닌 거 같은데? 뭔가 내려온 거 같지가 않아요? 나무가 바닥이 없는데? 맞나? 어? 유하다? 잠시만요 해볼게요 내려온 건가? 바닥이 없는데 올라갈 수 있다고? 내려온 건가? 맞아? 맞아? 아아 아 뭐야? 아 뭐야? 아잇 하 저걸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 치졸하다 너무 치졸하게 만든 거 아니냐 어? 바닥이 부서져 있길래 못하는 건 줄 알았더니 완전 치졸하게 만들어놨네 뭐야 이게 아니 아들은 어? 그럴 거면 본인이 하던가 아니 난 이거 이게 올라가는 건지도 몰랐어 아 근데 올라가지지도 않는데? 이 시체에 낀 거야 뭐야 안 올라가지는데? 어? 바닥이 부서져서 못 올라가는 게 맞아 맞는 거 같아 아 혹시 저 틈으로 들어가는 건가? 저기 살짝 깨져 있는데? 살짝 깨져 있는 틈이 보이는데 저기로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아 저기 들어가는 구멍이 아닌거지 맞네 음 내리는 것까진 맞아 일단 다시 내릴게요 아까나? 아 이러면 못 올라오잖아 아니 올라올 수 있을 거 같아 아까나? 아이고 절반만 해보자 절반만 해보자 중간층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익 너무 높아 이익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안 되겠네요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높아서 올라가지도 못해 뭘까 뭘까요 여러분 빨리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저길 올라갈 수 있을까 집단지성으로 알아내봅시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그쵸 이따 여기 내려가가지고 이거 올라가면은 저쪽에 어디에 던지든 이 위에를 가는 거일텐데 음 음 고정하는 데는 저기밖에 안되는데 오른쪽이 어디야 뭐 말하시는 거죠 뒤쪽에 표시 뒤쪽에 표시 뭔 표시 무슨 표시를 말하는 거지 왼쪽 이거 이거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아까 올라왔잖아요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닫혀있을 때 이쪽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아까 일로 왔잖아요 저기서 일로 넘어왔잖아 뭐지 뭐지 음 아니 크레투스 이정도면 그냥 니가 부시고 갈 수 있잖아 네 힘으로 부실 수 있잖아 왜 왜 그러는 거지 멀리서 보면 없는데 쓸만한 곳은 없고요 아우 깜짝 놀라라 일부러 시체를 여기다 둔 거 같아 못하는 거라고 시체는 일부러 둔 거 같은데 안 타져요 안 올라가져요 애초에 점프 기능도 없으니까 안 됨 시체를 끌어내라고요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강철인데요 강철인데요 강철 뭐지 진짜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 이런 걸로 시간이 끌리면 안 되는데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팔로 올라갈 만한 그건 안 보여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어 그거 돌리고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부시는 건 아닐 테고 아들이 쏴야 쏴야 할 것도 안 보이는데 옆길이요 무슨 옆길 여기요? 여기로 넘어가라고요 오른쪽으로는 안 가져요 이게 막 오른쪽으로 가지지 않아 이거 그냥 아까 내가 왔던 그 길 옆으로 돌아가는 길 지름길 열리기 전 그곳 짜란 같은 곳이지롱 같은 곳이지롱 음 답답해 이걸 부셔야 되는데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이거 부셔야 되는데 가는 법을 모르겠어 알려주실 분 와 진짜 모르겠다 뭘 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통하는 곳에는 이런 게 뜨니까 표시가 떠서 올리는 건 100%거든 올리는 건 많은데 아 혹시 나 혹시 생각난 게 있는데 아 위로는 안 올라가네 시체는 아예 치울 수가 없어요 뭐예요? 뭐가 움직여 여기 뜨는 거 보면 이건 고장 맞아 올리는 건 맞는데 아 저 분출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렇게 생겼어 저기서 나오는 거야 저기 저거 아니야 저거 상관없는 거 나오는 구멍의 모양이 달라요 저기까지 안 날아가요 저건 상관없는 거 같아요 아들 좀 힌트 없니? 힌트? 아들 힌트 좀 아들 힌트 좀 네 못 가요 옆으로 더 갈 수 있냐는 건데 바다예요 바다 옆에는 바다 길이 없어 이쪽은 아들 니가 해봐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다 아빠가 아빠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이를 먹다보니 해결 능력이 떨어졌네 어 돈 나오네 다 내렸을 땐 여기를 못가 근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 밑에서 위를 봤을 때는요 아예 다 막혀있기 막혀있고 어디 부셔야되나 밑에서는 아무것도 설마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만약 여기 타는거라치 안타질거 같은데 공간은 있는데요 저거 타고 올라가질거 같진 않은데 근데 저거 타고 올라가 봤자요 나는 이 안을 타야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저 문을 열어서 위에 올라가야돼 위에 위에 타야돼 위에 저 타는건 중간에서 타야되는데 저 철문을 여는 법을 찾아야돼 우웩 우웩 돈이 있어서 자리가 있었구나 점프 점프 점프라는 기능이 없어서 말이지 하 이것은 점프라는 기능이 없단다 점프라는 기능이 따로 없단다 점프 그 점프 이제 다시 제 그 점프 세 문은 안열린 것 같은데 아시겠죠 여러분 전 이 위에 올라가야 돼 내가 타야 할 곳은 여기야 나 이 철문을 여는 법을 몰라 이 철문이 열리는 철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 왼쪽에 이렇게 보면 옆구리가 뚫려 있는데 이쪽은 뚫려있거든 여기로 가라는 소린가 지금 말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아니 지금 왔는데 기왕이면 왔는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올 거면 아마 스토리 끝나봐야 돼 다시 나눌 거라서 너무 알고 싶어요 너무 알고 싶어 점프가 없어 점프키가 없어 얘들아 점프키가 있는 게 아니야 점프키 없다고 여긴 근데 서브라서 메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찾기도 힘들걸요 아유 이불로 내려가면 안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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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나 방금 뭘 봤다 아닌가? 아닌가? 어? 옆구리가 뚫려있는 이유를 찾았다 옆구리가 뚫려있는 이유를 찾았어 옆구리가 뚫려있는 이유를 찾았다 옆구리가 뚫려있는 이유를 찾았다 오마이갓 어? 허? 엄청 간단한데? 아아아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잠깐만 지금 싸움부터 나중에 이게요 내 잡고 얘기해 아 이거 도포만 잡으세요 아우 잔챙이들 집이 움직여가지고 집이 움직여가지고 와 이거 저 조그마한 애들 개쎄네 도끼로 해야 돼 저거 도끼 아니면 데미지가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는데 아까 썼어요 뭐야 이 녀석 뭘 죽일래 시덥지 않은거 죽일래 아들 얜 잔채기들 좀 처리해봐 너비 아 아 아 아 아 와 빨간색이 사방에서 뜨니깐 와 빨간색이 사방에서 뜨니깐 오 어떻게 해야되지? 조그마한 애들은 어떻게 먹나? 조그마한 애들부터 처리를 못해 쟤는 어떻게 해야되지? 그니까 데미지가 들어갔던가? 너무 약해서 내가 몰랐던건가? 데미지 안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안들어갔던거 같은데 너무 작아서 몰랐던거구나 아 너무 약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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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됐다 방금 안 눌러줬어 됐다 여기?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약하다 이것도 빨리 강화해야 되겠어 피가 너무 조금 줄어가지고 안 맞는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씨 이거 뽑아야 돼 초반에는 좀 합시다 저는 초반에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초반에는 좀 초반에는 좀 야금야금 합시다 눈에 보일 때 어? 아니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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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막 이렇게 그었어야 되는데 바로 열리네? 오! 나이스! 나이스! 왜 아까는 이걸 못 봤지? 여긴 어디야? 잘못 왔나? 여기 어디야? 아 나 쇼컷이 아니.. 아 씨.. 사슬을 안 내렸구나.. 더 가 더 가요 뒤쪽 길도 있었나보네.. 면치로 어디 가고 있는지? 컵물! 미지 싸우는 도중에 먹어야 되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어 아 나 지금 시간을 거기서 제일 많이 소비했네 이상한 불쏘시개 여자랑 나는 그 퍼즐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불쏘시개 여자만 아니었어 불쏘시개 여자만 아니었어 이 위쪽 아까 아 그래 맞아 얘기하다가 내가 싸우는 거 보고하자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왜 안 가냐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왼쪽을 오른쪽으로 알고 내가 방향을 잘못 알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였어 그래서 왜 왜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지 그랬거든 이상하나 봐 방금 오는 거 봤잖아 이래가지고 왜 저기를 또 가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였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였어 그때 방송에서 했어 118 나왔을까 게임이랑 IQ는 다른가 보지 여기도 뭐 깨우는 건가 맞네 그때 뱀처럼 용이라고 해야하나 용이라고 해야하나 용이라고 해야하나 용이라고 해야하나 거북이야? 와... 거북이다 거북이 와... 거북이다 거북이 잠깐만 친구 블레이드가 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어차피 이게 더 좋은 거니까 그냥 올리자 이건 자루 자루 밖에 못 올려요 지금 근데 아 이거 손잡이 올리는 거 좀 아깝지 않아? 손잡이 같은 거 올리는 거 아깝지 않아? 무기 자체로 올리면 모르겠는데 뭔가 아까워 나중에 교체하는 건데 올리는 게 맞나 그치? 안 하는 게 맞겠지 가자 내가 봐도 지금 여기에 쓰는 건 좀 아까울 것 같아 고래야? 눈만 보면 고래인데? 들어가야 돼 위치는... 여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왜? 배에서 내리면 끊겨지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곳을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게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안쪽으로 지구하지 않는 게 없지만 고통을 잠시! 사라지지! 아래its! 이리와! 아들 잘 잡고 있어 아들이 마무리를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것 2절 시키는 거 개 좋다 이거 암살 같은 거 안되나? 이 녀석도 움직여야 아니네 얘는 아니었네 페이크를 근데 이쪽도 길이 있다 올라가는 표시인데 떨어지는 건가? 돌아서 나오는 길일 수도 있겠다 나는 거기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폭발? 표시가 저쪽에 있는데 뭐야 저 표시 뭐지? 타고 내려오는 곳인가 보다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더 들어가면 뭐 있어요? 시야가 좁아서 그냥 시야가 좁아서 말이지 뭐가 있어요? 아아 여깄다 여깄다 아 이거 벽이랑 벽이랑 한몸인 거 이거 개을받네 풀어주는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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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이쪽 지느러미로 가야돼 뒤쪽 길인가? 여기서 갈 수 있나? 여기서 갈 수 있나? 저런 녀석을 왜 묶어둔 거야? 아니 내가 피곤한가? 맵이 어지러운 건가? 보이지가 않냐 길이 어려운 게임이 아닐 텐데 왜 안 보이지? 반대편 타고 가는 거 아니냐고? 아 여기가 아까 부서졌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된 거구나 표시만 있었던 거구나 내가 너무 앞서서 보네 그게 문제였네 아아 어어어 내 두꺄 내 두꺄 내 두꺄 지nu 미 dónde 진짜 시키 여기도 폭탄있나? 여기도 폭탄잘나? 아들... 아들 어디있어? 아들 갔으면 또 갔다고 말을 혼자서 아니네 아들 뒤에 있네 아들 뒤에 있었네 자원의 채광에 가나요? 채광에 가나요? 가자 그렇지 아니 아들이 맨날 삐딱손 타는데 거짓말도 했는데 나한테 죽을 것 같더라 죽을 것 같더라 가라 이것더라 내려가는 거 맞네 여기도 분리 분리 아 안 모여 뭐 어디? 아 됐어? 아 됐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버튼이라고? 근데 클릭을 하는게 안 뜨는데? 아 됐다 뭐야 아까 나 있을 때 안 떴는데? 사연 폭탄에 충격을 가하면 여기에 던지는구나 오 소리 엄청 크다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거 부셔지나? 아들한테 던지면 아들 맞을까? 이런건 부실 수 있나? 아 이런건 부실 수 있나? 안되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랬지 안녕하세요 이걸 부시는 거겠죠? 아들도 데미지 입으려나? 저거 쏘면? 그게 궁금했을 뿐이야 어허 다 돌았나? 막힌거 같다고? 이쪽 길이 아닌가 보군 어 옆에 있다 아들은 나보다 세거든요 얼마나 센지 궁금해 해가지고 지상체계 최대의 허약한 사람? 프레토스가 많이 허약해요 어 이거 여기서도 넘어 아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왔지 이제 절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 아까 왔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구나 길은 하나일텐데 저걸 부시고 이 밑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없다 이거지 아들이 저기 가만히 서있는거 보면 절로 가는건데 중간에 길이 있었어? 중간에 길이 있었어? 중간에 길이 있었어? 으앗쨰 어 아 뭐 열리는거야? 아이씨 이 오픈에서 안열려서 여기도 안열리는건줄 안열리는건줄 알고 내가 온거였는데 여기도 그냥 열리나? 여긴 여전히 안열리는거 자 다음 길잡이 길을 알려줘 아들 다시가? 다시 가는거야? 자 아아 그거 갖고 일로 와야되네 아휴 멀리도 이걸 들고 가야되네 빡세다 빡세 가자 근데 크레토스 머리 자세히 보면 뒤에 주름 있잖아요 약간 피부도 뽀송뽀송한 느낌 나가지고 약간 분장한거 같아 그렇게 안보여요? 약간 분장한 느낌 머리 아 그래요? 아 되게 분장한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지익하면 껍질 뜯어질거 같아 아휴 아휴 주름을 너무 잘 만들어놨잖아 오 숨쉬는거 봐 징그러워 머리 두피에 살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 않나? 근육 라고 해야되나? 두피가 저렇게 접히려면 피부층이 좀 두꺼워야되지 않아요? 피부층이 좀 두꺼워야되지 않아요? 어? 까마귀 찾았다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노화로 인한 머릿주름? 머릿주름? 머릿주름 뭐가 이상한데? 머리 머리 머릿주름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들 여기까지 왔으면 길을 또 알려주지 않겠니? 일단 가자 여기 다시 가보자 근데 아들이 안 따라와 건너서 다시 가야되나? 건너서 다시 가야되나? 아닌가? 여기 건너야되나? 여긴 건너는 길이 없는데? 저 반대편 가서 가는거 같다고요? 아니 저번에 이 전편할때는 내가 이렇게 길을 헤매지 않았거든? 여기가 아까 갔던 데잖아요 여기 부수고 일로 왔어 뭔가 내가 지금 이 어두운 거랑 밝은 거 조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잘 안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좀 밝거든요 색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둡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 설정할때도 아까 막 희미하게 보이는 거 설정할때도 내 화면은 잘 안 보였잖아요 이것처럼 좀 차이가 있는 듯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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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부하러 온게 아니라 지갑 털로 온거 아니야? 이정도의 상자가 있으면 여기 여기 지갑 털로 왔네 그런가봐 모니터 바꿔야되나봐 아까 갔던 데 거기 위에서 보던 데네 양쪽 양쪽 다 풀어줬잖아 그치 양쪽 다 풀어주고 꼬리 쪽을 가야 얼굴 쪽을 가야되는건가 아들 미안 양쪽 꼬리 쪽을 아까 꼬리 쪽 아 저쪽이다 이쪽에서 아까 못간다 했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어디서 점프해서 가냐 어 이쪽으로 가야돼 여기 밑에 길있다 저길 가는 곳부터 찾아야돼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될거 같은데 저 오른쪽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내려줘 이거 몇년도에 나왔어요? 그러고보니까 그것도 보질않았네 이 점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22년? 작년인가? 아 맞다 풀스5로 나왔지 이거 아 맞다 가는 길은 이건데 여는 길을 찾아야되는거였는데 잘못 와버렸네 이건 필요가 없고 이건 아까 내가 왔던 길인데 맞아 그때 내가 풀스가 없어서 이걸 못했다 했지 맞아 맞아 그랬지 풀업진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아 뭐 여기 아까 내가 내려온 데잖아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자 선생님들 여기 문을 어떻게 열죠? 여기 문을 어떻게 열지? 저 문을 열어야 가는데 이게 아까 거기 돌아가는 길이랑 똑같고 저쪽엔 길이 없고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볼게요 다시 돌아가면 철창을 여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길 가야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가까이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상자도 저기 있고 어 여기서 저 녀석을 공격할 수 있나? 오 뭐 할 수 있네 오씨 저렇게까지 멀리서 안 가겠지 아니잖아 오씨 설마는 뭐 이것도 아 이건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 길을 못보는 거라고? 여러분 눈엔 보여 또? 또 나만 또 나만 혼자지 또 또 안타시키지 나만 안 보여? 하 너네 보이는 척 하지마 너네도 안 보이잖아 지금 너네도 모르잖아 지금 너네도 모르잖아 지금 너네도 모르잖아 지금 아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아 아까 보니까 길은 한.. 아 잠깐만 내려가볼까? 아냐 이 옆길은 없었어 응 맞아 여기 올라가는 건 말이야 게임 제작진 엄청 기뻐하겠네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사람 어딨다고 맵을 하나하나 감상 하나하나 감상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여기 아니 이게 막 지맘대로 어디서 점프하고 이럴 수 있는 애면 그냥 뛰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아 저기로 가는 건가? 아하 저기 깃발 보인다 나 여기 어떻게 내려가냐 반대편으로 배 타는 건가 봐요 저쪽에 깃발 보였어 라고 했는데 내 배가 저기 있는 건 아니겠지 그치 맞네 아들 안 오면 두고 간다 빨리 안 타면 안 끝난 거 간다 안 끝난 거 간다 이쪽으로 안 간다 돌아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어떻게 갖고 오지 갖고 오는 법이 있나 아 잠깐만 갖고 오는 방법이 있나 아 한 바퀴 돌아봐 위에서 던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고래야 눈 맞춤 한번 할까요? 고래씨 고래씨 입 냄새 날 거 같아 벌레 날아다니 오 오 오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제대로 보는 건가 잠깐만 아 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을 찔러 보자고? 여기서 공격이 안 돼요 이런 나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잔인한 사람들아 정말 여러분들의 감성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해 잔인해가지고 정말 무슨 소리에요 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쪽에서 보이나 저쪽에서 보이나 꼭 정말 심심한 암인해가지고 이거 올라가야 했던가 완전 반대편이지 근데 이거 들고 올라갈 수가 있나 점프 올라가 봐 점프까지는 되는데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네 안 올라가 지는데 보이는 데서 던져야 되는데 근데 이건 또 되네 한 손이라서도 그런 건가 어디 또 가지지도 않아 이쪽은 아닌가 봐 한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안 돼요 어 그럼 아까 그거 어떻게 부시는 거지 여기서 보이나 여기서 보였나 다른 길을 찾아봐요 아 여기서 던진다 아 여기에 길이 없는 이유가 있네 아 빡세네 빡세 빨리 가자 아들 실험을 못한다고? 왜 그래요 아들한테 왜 자꾸 던지래 아들한테 던질 마음 접었어요 왜 그래요 장난으로 한 말을 이렇게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뭘 대상을 찾아 뭘 대상을 찾아 난 뭘로 보고 있어 얍 주차 봉자 보자 제 아들 먼저 올라가 봉병상년이야 저 아저씨 동병상련인가 보다 자기도 나무에 묶였을 때 생각나가지고 불쌍해 불쌍한데? 아 뭐야 아 저 눈깔이 좀 치워봐 아들 아들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쓰도록 하지 난 죽고 싶지 않아 한 마리였네 분노는 다시 채우면 되죠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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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는 다시 채우면 되지 멈출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당황해가지고 싹을 잘라버려야지 싹을 잘라버려야지 또 뭐 나오나 아 아 설마 꼬리는 꼬리는 또 가야돼 어 상자였다 상자 좋은거 주세요 좋은거 어 속삭이는 평판 아 근데 꼬리가 너무 긴데 징그러운데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아 여기도 못 들어가 아 아 어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되는구나 어 뭐야 내려와 있는거였네 오 오 아 뭔가 뭔가 기술이 또 있나본데 파밍만큼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근데 아까 올 때 배 없었는데 수영해서 가나 어 아니 배가 와인데 뭐야 모터보트였어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아 아 아 아 아 문을 찍고야 된다니 뭔 소리야 음 어 어디 문이요 내가 뭐 또 빼먹었어요 대장간 앞에 물이 있었다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으신가요 고래씨 고래씨 괜찮으신가요 왜 안움직이시는거죠 이거 뭐 보이나 너무 가까우면 잘 안보일텐데 네 저게 격려야 저게 격려야 저게 격려야 저게 격려야 저거 격려야 왜 움직이기No 거겠니 그런가 봐 움직이는 방법을 까먹은 거야 그냥 계속 얻고 저게 격려야 더 깨끗해 뭔가 사람들이 가지 그리지 않는 말야 다가 맞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됐나? 아 완료. 연기나는 대로 다시 가야되네. 잠깐만.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어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새끼. 2시 반이야 벌써. 너무 늦어가지고. 까마귀 새끼 여기서 사라졌어. 뭐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게 중요한게. 어 서브 퀘스트 완전히 다 사라졌네. 뭔데? 여기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쟤는 어떻게 잡아? 여기서 공격이 아예 안되는데. 어디 올라가야되나 보다 이 섬에. 어디 올라가야되나 보다 이 섬에. 가자. 배타는 시간. 어디야? 이쪽인거 같은데. 어디일까요? 가 시간. 인건 아쉽지만. 여러분.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겠네. 그때 그 말을 듣게 될거에요. 이 섬의는? 자야하지 않겠어. 이 섬에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한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말해줬을 뿐이야 난 안 말하고 싶었는데 자꾸 붙잡길래 걱정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야되니까 5시간 이거 게임을 5시간을 했어 게임을 5시간 했기 때문에 일단 아 좀만 더 해줘? 좀만 더 해줘 한시간만 더 해볼까 일단 들어왔어요 찾아왔다 찾아왔다 뭐야 저 사람이구나 말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뭐야 문어를 키워? 문어를 키워?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는 죽었지? 그는 죽었지? 그는 죽을때는 갚을 받을때까지 지금 걱정하지 못할게 당신 작은 사회의 상황 하지만 근데 오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스에서의 발을 찾을 수 있는지 난 이 아버지를 못 찾을 수 없지 문화가 찾아줬네 목물 싸주는 거 귀엽다 뭐야, 사기꾼이야? 뭐야, 사기꾼이야? 저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름이 많잖아 언제 잡아먹을 거라는 건가? 성격이 괴팍하네 여기 또 싸우는 곳이네 뭘 적어줬는데? 내가 분명히 끊다고 그랬지 그만한다 했을 때 붙잡아서 내가 시작했더니 뭐? 들어가라고? 피곤하라고? 자라고? 여러분들 또 보고싶어하는 거 같아서 더 하려고 했더니 막 기빠지게 또 그런 얘기 한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어서 하면은 오래 걸릴 거 같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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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